잘 말씀해 주십시오. 아유, 수고 많으십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당신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못하는 사람이에요? 네, 앉으십시오.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?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니, 해결해다고 보고하러 왔어요? 뭐 하는 거예요? 왜 우리 두 분 지게 하는 거예요? 아닙니다, 선생님. 뭐때미로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? 일단 앉으십시오. 하신에 먼저 피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어? 이렇게 다 한다고, 이래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네. 모른다고, 나이 말해서 모른다고. 아닙니다. 혹시 아는 거예요? 아닙니다. 아닌 건 뭐예요?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은 아베가 사죄했다. 사죄하고 전부 다 배상했다.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외국군이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. 네? 뭐 하는 거예요? 어디 외교통상부예요? 네? 앉으십시오. 어디 갔냐예요? 당신이. 앉으십시오.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구 소속입니다. 외교구 뭐 하는 데예요? 일본 외교구예요?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? 아유, 그럴 일이 있겠습니다.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나라가 없어. 나라가 약해서.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다하고 있는 우리는 왜 두 분씩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? 아유, 아닙니다. 뭐 되밀어요? 네?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그럼 왜 미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얘기를 미리... 이렇게 뭐 역사에 산지회냐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... 할 일이 뭐예요? 당신네들. 네. 할 일을 하면 당신은 부모가 없어요? 네? 엄연한 대한민국의 조선의 딸의 영혼이나 그럼요, 할머니요. 네? 왜 몰라줘요? 조금 더 우리의 생명은 졸업소는 조금도 없고 할머니, 몰라드릴 리가 있겠습니까? 모르는 게 있어서 모르고 다시 남들끼리 짝짝꿍 돼가지고 아닙니다. 할머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일단 아직... 넘어졸더라고요. 그건reated ливо 아 아 아 아 아 u 아 아 아 아 島 아 아 아 아